벤 나왔어, 벤 나왔어, 벤 나왔어, 벤 나왔어. 벤틀리 일어났다. 벤! 벤 생긴 우리 벤틀리 나왔다. 벤! 안녕! 야,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잠깐만. 벤! 백 투 더 퓨쳐도 이런 장면 있잖아요. 누구야? 나는 벤이야. 벤이야. 나 벤인데. 나라고? 미래의 아가야. 아가가 나처럼 이렇게 나마카, 뭐 이렇게 큰 거야. 야, 이거를 믿을 거예요, 벤이. 이거 너무 어렵다. 너무 미안해. 너무 미안해. 아니지. 벤! 벤! 우와, 이거 아빠한테 배운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믿어줘! 삼촌 노력하는데. 이대로 포기하나요? 그냥 한 번 이때 딱 까봐, 까봐. 뭘까요? 어? 이거 뭐야? 어? 이거 뭐야? 뭐 비장의 무게 같은데? 어? 잠깐만. 이거 다나쇼 스티커 아니에요? 같은 손, 같은 눈치. 우와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게 세바마가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. 아이들이 의심하는 상황이 올 것까지 데뷔를 한 거예요. 벤 동공이 흔들려요, 지금. 진짠가? 아, 윌리엄 넘어왔어. 우리는 벤토리라니까. 난 벤토리야? 탐박이가 제대로 못 벗겼어요. 나 빨리 가는데 가야겠다. 윌리엄도 의심이 확신으로 벗겼어요. 까짜비야. 마까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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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둘 다 믿기 시작했네요. 잘 타고 옵니다. 바이 바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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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가 좋아. 그렇지, 뭘 가지고 왔을 수도 있지. 뭐가 있지? 당황했어, 당황했어. 미래에서 노는 장난감을 갖고 왔어. 어떤 거야? 미래의 벤, 뭐 가져왔어? 빨리 봐봐, 이리 와봐. 멋있다. 오, 멋있어. 운동화? 이거 여기 있으면 아이언밤처럼 날 수 있어. 20년 후에도 디자인이 크게 안 바뀌네요. 도구 도는 거니까요. 반응이 풍발적이네. 여기가 이번에 그 논의 광고에 연기면이 와 있습니다. 돼요. 아멘